아우투스 잉글리시 2021학년도 수능특강 영어 지구핵 시리즈 드디어 30강 의학건강 영양식품 들어갑니다. A middle-aged woman sat in a clinic seating room. 중년의 여성인데요. 지금 병원의 대기실에서 앉아있습니다. 뭐하면서? waiting to be fitted for a prosthetist. 의족이 맞춰지기 기다리면서. 의족은 어떤 의족이요? to replace the leg she lost in an accident. 사고로 그녀가 잃은 다리. 주어. 명사 나온 다음에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나오면 꾸며주죠. 다리입니다. 그녀가 잃은 다리를 대체하는 의족을 의족 맞추기 위해서 지금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는 여성입니다. 중년 여성. although considerable time 상당한 시간이 지났었습니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since the accident 그 사건 이후로 다리를 잃게 된 그 사건 얘기하는 거겠죠. the accident 순수할 때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 처음에 나온 단어니까 on accident 그 다음에 그 사건이니까 the accident 그리고 she had adjusted well. 그녀가 잘 적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she continued to feel emotionally devastated. 그녀는 계속 감정적으로 절망스러운 devastated 몹시 낙담스러운 이런 절망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느꼈습니다. by her loss. 그녀의 손실. 다리를 잃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여성은 watch it. 보고 있었는데요. 뭘 보고 있었느냐. as a young boy with a patch over his eye. 눈에다가 patch. 아마도 일반적인 경우라면 검은색 patch일 겁니다. pirate. 해적 같은 경우는요. 안대를 낀 소년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the thought of losing an eye at such a tender age. 그렇게 부드러운 나이 부들부들 야들야들 어린 나이에 그처럼 어린 나이에 눈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made her own difficult situation. 그녀 자신의 어려운 상황. 다리 잃은 거요. 중년이었어요. minus c minor. 사소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사역 동사 나오니까 뒤에 동사 원형 나와야 되고요. sim 다음에 형용사 나오는 자리입니다. by comparison. 비교적. 비교적 상대. 사소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casual conversation. 소소한 그냥 잡담. 채팅. 그리고 채팅을 했습니다. eventually asked. 그 다음에 결국에는 말을 이어가다가 그의 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봤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소년을 보다가 너 눈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rude 하죠. 하지만 그냥 아이가 노는 거 이 장난감 뭐니? 너 왜 이런 장난감 갖고 놀아? 뭐 이렇게 말을 이어가다가 그런데 너 눈은 왜 그러니? 그가 대답했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pirate. 해적이거든요. the word pirate. 그 단어 pirate. 여기에 나온 앞에 나온 단어입니다. 한 번 pirate이 한 번 나왔으니까 그 단어 pirate. 해적이란 단어가 그녀를 완전히 변형시켰어요. 변형시켰습니다. change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녀의 entire outlook 전체적인 생각 outlook, 전망, 생각입니다. 그녀의 생각을 완전히 바꿨다는 의미로 entire outlook이라는 의미를 쓴 겁니다. 완전히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녀는 생생하게 상상했습니다. 완전히 생생한 상상을 했다는 얘기예요. the romantic thrill 아주 로맨틱한 낭만적인 thrill 흥분이죠. 모험에 관한 흥분이에요. the high sea 높은 파도 in search of adventure 모험을 찾아나서는 높은 파도 항해를 항해의 흥분 즐거움 낭만적인 이거를 상상했던 얘기예요. 좀 잠시 후에 그 작은 소년이 질문했습니다. 그 소년도 얘기를 이어갔으니까 갑자기 물은 게 아니죠. 근데 달이 왜 그래요? 그녀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죠. 어, 나도 해적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 계약 등 또는 아니면 여러 가지로 조금 어수선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보다 조금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 보신다면 어려움을 극복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마치 여기에 있는 중년 여성처럼요. 30번의 2강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The definition of a calorie 칼로리의 정의는 does not refer to refer to 이걸 가르키다 이걸 가르키다니까 의미하다는 의미입니다. refer to가 의미하지 않아요. 가르키는 건 아니에요. something that produces fat fat을 생산하는 것을 가르키는 게 아니에요. but not a but b 이어지는 거죠. 그럼 이게 아니라 이거란 얘기죠. 그럼 가르킵니다. 의미합니다. to something that produces energy 에너지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 그러니까 칼로리가 뭐라고요? 열량이죠. 열량 열을 생산하는 것 열이라는 의미가 여기서는 에너지를 에너지의 양이라는 얘기입니다. 칼로리는 중요한 에너지 원입니다. 몸을 위해서요. 그 다음에 두뇌를 위해서도요. 그것들 calories겠죠. 필요해요. for the growth of nails and hair 손톱과 머리카락의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for 그 다음에 여기에 이어서 걸린 겁니다. 이거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당연히 필요한데 칼로리는 필요한데 뭐하기 위해서도 필요한다고요? 스킨셋을 replace 대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위해에서예요. 이것도 위해에서 둘 다 됩니다. calories produce the energy 칼로리는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워킹을 위해 필요 되는 필요로 되는 에너지입니다. 우리말로는 물론 필요한 에너지죠. 하지만 필요한 이란 영어 단어는 needing 입니다. needing needed 필요로 되는 에너지예요. 뭐를 위해 필요로 돼요? 워킹 걷는데 자전거 타는데 독서하는데 talking over the phone 전화로 얘기하는데 텍스팅 문자 날리는데 기타 등등 당연히 뭐를 하는데 바디를 작동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얘기죠. without the intake of calories 칼로리의 intake take in 안으로 take 하는 거예요. 섭취겠죠. 칼로리의 섭취 없이는 몸은 cannot develop 에너지 에너지를 develop produce 아까 produce 입니다. 생산할 수 없어요. 뭘 위한 에너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활동을 위한 에너지 그리고 the body becomes exhausted 지치게 되겠죠. cannot become the body 가 생략된 겁니다. consuming enough calories 충분한 칼로리를 소비하는 것은 is necessary 필요 하죠. not only 이거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but also 또는 이것을 위해서도 그럼 당연히 필요한데 필요한 이유가 1번 2번 나오는 거죠. healthy physical functioning 건강한 육체적 작동을 작용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심리적 행복 well being 복지 심리적 안정감 이런 걸 위해서도 뭐하는게 필요하다고요?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The intake of sufficient calories 충분한 칼로리의 섭취는 is a necessary condition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에요. 뭐하기 위해서 to be in a positive frame of mind positive도 중요하네요. 아까 여기 뭐하고 연결된다고요? physical psychological well being 비슷한 어휘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긍정적인 마음의 상태에 있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죠. 뭐가요? The intake of sufficient calories 개충분한 칼로리의 섭취 가요. 자 30강 마지막에 1,2번 지문은 조금 가벼운 지문이지만 3,4번 지문은 결코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이제 거의 수능특강 영어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테스트 3편 제외하고요. 자 조금 더 집중해서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